다이노코 화석 찾는 것만 루팡이랑 같이 할께요 아니 무슨 화석이 중국까지 날아온거야 아저씨 여기 무슨 일이에요? 나는 저기 피자 배달하러 왔지 흥! 중국에서 피자를 시켰다고? 컴온..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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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티라노코 화석! 나 의리의 신 콜로콤즈 한 번 믿은 친구는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구 괜찮아? 드디어 하나 남았어 안되겠어 역시 아플 땐 죽이지 내가 죽을 끌어올게 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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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건강해시 탐정한 콜로콤즈 어떠한 부산고 10분 만에 다 나와버리지 꽤 병인건가 화석! 화석 찾으러 가야지 드디어 마지막 화석이야 오늘은 어디에서 화석을 찾을 수가 있을까? 까까까까까까까까 어 검지 어 저 주문을 배워 좋지 나는 피자가 먹고 싶다 피자 백판 피자 아니 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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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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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옛날 적은 아닌가? 화석을 한번 찾아볼까? 흠, 어서 돋보기를 꺼내봐 흠 콜록검찰 변신! 눈에 힘을 너무 빡줬어! 눈 따가워 이게 왜 이렇지? 고장도 안 하는 거였나? 돋보기 씨! 저기요! 보통 변신을 하면 뭐 좀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그 조금은 좋아졌을 거야 옷 말고는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우리 탐정님? 화석 찾으러 가야지 아, 얘가 왜 이래? 야! 아니, 무슨 아이템이 고장이 나냐고 아, 됐어 그냥 내 기동력으로 여길 샅샅이 뒤지는 게 빠르겠어 근데 오늘따라 더 서두는 거 같아 네 아, 그 마지막 화석을 찾아서 옹이도 찾고 피자 오십판도 먹어야지 흠, 그렇지 피자 오십판 피자 오십판 아, 얼른 시간 없어 빨리 화석 찾으러 가자 아르센의 옹이를 위해 출동! 웨 hobbies 유후!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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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잠깐, 잠깐만 암! 왜? 어? 아니야 아니야, 가자 뭐더라 뭐지? 꿈인가? 꿈? 잠도 안 들었는데 꿈을 아니야, 너무 오랜만에 뛰어서 그러나봐 가자 괜찮아? 뭐지 이거? 위착한 홈즈 꿈이 뭐라고 했지? 홈즈는 세상을 지키는 멋진 히어로가 될 거야 그래, 그래 기억해야 한다 이 화석은 세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거랏다 세상의 평화 어쩐지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어 이 돋보기 내비게이션 말고도 기능이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 돋보기가 진화하기 시작했어 그래 다이노 아일랜드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마지막 화석을 꼭 찾아야만 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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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할아버지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하... 내 말이 기억을 좀 더듬어 봐 뭐 기억나는 거 없어? 하... 하... 글쎄... 너무 옛날 일이라서 하... 하...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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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즈 예전에 너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응? 무슨 말?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법이죠 등잔 밑이 어딨다! 하... 하... 그래 맞아 우린 지금까지 성급하게 돌아다니기만 했어 그래 너와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일상적인 장소가 소중한 거였어 추억의 장소 정자 정자였어 찾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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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자 아래에서 매일 할아버지랑 놀았었지 좋아 한번 파볼까? 하나 두번 줘봐 이야이 ہ carnję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 Ä sucked imperd 아르센 루팡 변신! 타이! 아니 갑자기! 피! 숨 쉬어! 난 세상의 평화 따윈 상관없어. 공의가 더 중요해. 그리고 소원은 단 하나만 이룰 수 있어. 바보야. 아 미안. 아니 루팡 이 녀석! 왜 갑자기 나를 때린 거야. 이거 뭐야? 화석. 어? 왓슨! 루팡이랑 화석 봤어? 루팡 훔쳤다. 이유다. 뭐? 루팡이 화석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우당탕탕 화장창창. 콜로콩즈 와루팡. 숨겨진 보석 찾아. 모두 함께 떠나요. 라랄랄랄랄랄라. 라랄랄랄랄랄라. 타이노 화석을 찾으러. 신비한 세계로. 모두 함께 떠나요. 루팡. 아!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